반갑습니다. 이렇게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곧 영화 크랙크인을 앞두고 있어서 머리를 검정색으로 염색하고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. 사진 찍어주시는데 예쁘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오늘의 주인공 이번 싱글 앨범 3집의 타이틀곡이죠. 더 데이와 함께 컴백하는 아이즈의 컴백 쇼케이스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릴게요. 자 먼저 아이즈 멤버들의 개인 및 단체 포토타임을 가진 후에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타이틀곡 더 데이의 뮤직비디오를 본 다음에 간단한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이어서 아이즈 멤버들의 신곡 라이브 무대를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쇼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즈 멤버들에겐 이 한 시간 남짓한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마 떨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. 조금 전에 물어봤더니 오랜만에 쇼케이스를 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던데요. 아무쪼록 기자님들 따뜻한 시선으로 예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주인공을 불러볼까요? 세 번째 싱글 앨범을 가지고 돌아온 아이즈입니다. 멤버 네 명에게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 조금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아이즈 멤버 여러분 네 분 나와주셨는데요. 자 먼저 개인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리더 현준부터 촬영을 진행할 텐데요. 네 현준씨 가운데 서주시고요. 다른 멤버분들을 잠시 옆으로 물러나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먼저 왼쪽 바라봐주세요. 네 현준씨 리더이자 기타를 맡고 있는 오늘 붉은 머리로 이렇게 와주셨는데요. 눈눈한 모습 잘 찍어주시고요. 가운데 봐주세요. 네 마이크를 잠시 멤버분들께서 받아주실게요. 네 자 아 잠시 더 한번 자리를 비켜주시기 바랍니다. 자 현준씨 리더이시니까 눈눈한 포즈로 아이들이 예쁘겠다라는 음들을 한번 포즈로 보여주시죠. 네 네 주먹을 시켜드렸는데 좋습니다. 자 이제 오른쪽을 봐주실까요? 오늘 참 약간 트렌치코트를 변형한 듯한 의상인데 매우 잘 어울립니다. 자 왼쪽 한 번 마이크를 빼고 다시 한 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 현준씨 이것으로 현준씨 개인 포토타임을 마치고요. 다음 우리 보컬 지우씨. 자 먼저 왼쪽 봐주세요. 네 복면가왕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우리 보컬 지우씨. 네 손가락 하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다음으로 가운데 봐주실게요. 네 아 맑은 목소리를 가진 우리 지우씨. 네 V 자 다음으로 오른쪽 한 번 봐주실까요? 네 아 아무래도 진짜 오랜만에 쇼핑스를 하다보니까 살짝 떨리는 듯한 모습도 제가 볼 땐 마냥 귀엽습니다. 네 지우씨 충분히 찍으셨나요? 네 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오늘 비주얼로만 보면 굉장히 가장 많이 튀는 멤버입니다. 네 머리가 약간 오묘한 회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정말 썩 잘 어울리는데요. 일단 왼쪽 먼저 봐주실까요? 네 네 아 좋습니다. 자 가운데 봐주실게요. 네 드럼을 맡고 있는 멤버죠. 무수씨. 네 좋습니다. 장낮기 여린 미소가 인상적인데요. 오른쪽 봐주실게요. 네 아 멋진 가식 많이 부탁드립니다. 네 좋습니다. 자 들어와주시고 왼쪽부터 찍겠습니다. 네 약간 이렇게 돌아서 주실까요? 네 고맙습니다. 네 우리 막내죠. 네 막내고 베이스를 맡고 있는 우리 준영씨. 자 가운데를 봐주세요. 네 아주 커다랗고 선한 눈방울이 인상적인 멤버입니다. 아우 네 아 좋습니다. 자 그리고 오른쪽 마지막으로 봐주세요. 네 아 오늘 아주 추세 열기가 뜨겁습니다. 계속해서 프레쉬 소리가 터지고 있는데요. 자 충분히 어우 계속 터지네요. 네 찍으신 것 같습니다. 자 개인 촬영을 모두 마치겠고요. 준영씨 계속 거기서 계시고요. 마지막으로 단체 컷 촬영이 있겠습니다. 멤버 전원 무대로 나와주세요. 네 마이크는 뒤에 그냥 안 보이는 데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우리 멤버분들 붙어서 주시는 게 좋겠죠? 네 붙어서 먼저 왼쪽부터 볼게요. 네 아이즈 전원입니다. 네 아유 인사도 해주시고 자 정말 5개월 만에 컴백을 했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갈 텐데요. 자 오늘 가운데 보시면서 노력한 만큼 눈빛으로 쏴주시기 바랍니다. 진짜 자신 있다. 이번 앨범 네 감사합니다. 다음으로 오른쪽 부탁드립니다. 네 우리 서로 친한 척도 한번 해볼까요? 네 진짜 친한 거 맞죠? 네 아직 숙소 생활을 하고 있어서 우리 돈독한 우리 아이즈 멤버 참 보기가 좋은데요. 자 이제 촬영을 거의 끝나신 것 같아요. 충분히 촬영하셨나요? 네 감사합니다. 자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. 자 우리 멤버 여러분 마이크 이제 들어주시고요. 5ダ cómo 6 다 7 till 5 5 2 7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